오늘 소개해드릴 카라반 아드리아 360DD입니다. 아드리아는 소형으로 면허가 필요없는 카라반입니다. 배터리는 2000A로 캠핑시 에어컨도 거뜬합니다. 노트북, TV, 핸드폰, 실내, 실외 등 2박 사용에도 넉넉합니다. 옵션으로 3.5K 인버터, 태양광 2000W, 벽걸이 에어컨, 무버, TV, 가스 절제기, 가스통 2개, 트루마가스 히터 외부 등이 있습니다. 캠파요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모터홈, 카라반, 트레일러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캠핑시 에어컨 캠핑시 에어컨 캠핑시 에어컨 캠핑시 에어컨 캠핑시 에어컨 캠핑시 에어컨 캠핑시 에어컨